공부하다가 친구한테 전화와서 전화 받으러 나왔다가 본관 앞에 왔는데 뒤에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견학을 왔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중앙도성원 앞에도 되게 많고 지금 곳곳에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본관 앞입니다. 4월 말에서 5월에는 사람이 여기 되게 많은데 지금은 시험기간이라서 텅 비어있네요. 오늘 운동은 하체 운동이랑 어깨 운동을 할 거예요. 미리 가서 운동을 진행할 건데 오늘도 유도를 할 예정이라서 하체랑 어깨 완전히 집중은 못할 것 같고 대신 유도 영상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부하러 들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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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발 쓰지 마. 푸쉬프레스 3번 왼팔 펴라 다시 오케이 지금 다 빠졌어 왼팔 안돼 왼팔이 못따른 거예요 왼팔이 좀 약한데